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하지만 누워서 5, 2, 에스더, 소면 클리어. 자, 그리고 설마 소드까지 잡나요? 이거 에스더 또 인내비가 한 수소부터 잡아냅니까? 한 명 쓰러지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벙 타고 가죠. 와, 에스더. 자, 그리고 에스더 선수가 잡아냈죠. 와, 잡아냈죠. 와, 혼자 선수를 다 잡았어요. 네. 어, 숨을 데가 없거든요. 일단 컨테인드 박스에서 우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디 방어할지. 컨테인드 박스에서 잡아냈습니다. 와, 키더로 마무리. 근데 벤츠 기절. 발 앞에. 에스더가. 상황 안 좋아해요, 지금. 잡아냈겠네요. 가현, 가현. 가현까지 기절. 버킹. 너무 안 좋아요. 에스더, 빨리 비하자. 잡아냈습니다. 자, 들어가는데. 에스더 다 잡나요? 에스더. 아, 정말 키더로 마무리. 다음은 백콩. 백콩. 자, 주황코리 상황. 사신. 잡아냈습니다. 자, 자리 잘 붙을 바에는. 그냥 건물 안에 들어온. 오, 자, 그런데 그와 중에. 자, KSV에. 알고 있어요. KSV에 알고 있어요. 어디를 잡아요. 오케이, 먼저 자리 잡고. 우리가 먼저 좋은 자리 잡았자. 뒤로 오는 적도 노려주는데. 자, 이러면 먼저 들어가기 애매한 게. 자, 그와 중에. 아니, 안 돼. 여기 들어 하이밍 선수가. 자, 에스카와 웅진 선수가 혼자 남았는데. 이건. 아, 잡아냅니다. 웅진 선수입니다. 바비울러 한 번. 이건 쏴볼만 하죠. 누나틱. 누렸습니다. 웅진, 웅진, 웅진. 거기 밑쪽에 있다면. 다음 팀이 세 팀, 세 팀. 세 팀이나 돼요. 지키려는 팀과 뚫어버리려는 중간에 지금. 난전이 역이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나스카인. 아, 자, 일단.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차량으로 들어가서. 아, 정수 보지마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풀칠 선수까지. 이거. 위험합니다. 자, 빨리 빼고 봐야죠. 빠르게 빼고 봐야죠. 아, 그러죠. 못 도망치죠. 도망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마무리된 그. 아, 와. 원퍼맨. 원퍼맨 맞혔어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지. 원퍼맨입니다. 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벤즈 선수. 아, 로더킬. 뒤에서 오는 다연스와 있고 있거든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나요? 자, 다연스와이스 옆에 있거든요. 다연스와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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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전. 타격전. 서벗. 자, 벤즈. 하지만 이제 안전대가. 살짝 앞이에요. 포로가 이제 다 집을 벗어난 장소기 때문에. 이러면 내리막길이 있는 팀들이 더 안 좋죠. 네.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좀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덕 아래쪽이 또 안전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언덕 아래쪽을 먼저 선정하는 팀이 중요한데. 그 아래쪽은 지금. 엔피티 팀 선수들이 지금 다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엔피티 팀이 지금 일찍, 일찍 나눠서. 그런데 그 와중에. 폭탄으로. 조든게이밍에 파다기. 조든게이밍에. 오늘. 잡아될 수 있거든요. 자, 저거든요. 불리하거든요.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아, 이거 파다기 수류탄으로. 그렇죠. 엔스피도. 벤즈. 아, 무릎으로 마무리되면서. 나무책이란 말이죠. 그렇죠. 들어올 때는 적응할 수 없는데. 아, 그럼. 이러면 1대1, 1대1, 1대1. 들어. 킬. 자, 어떻게. 아, 이건 또다시 안쪽으로. 자, 그런데. 자, 아래쪽도 잡았고. 그렇죠. 엔포이. 그렇죠. 0대1입니다. 이러면 엔포이 이길 수 있겠다. 자, 지금 단 2대. 아, 당분이 여기서.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자, 당분이 다운. 어? 그래서. 빠르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마지막 이동하고 있는걸 실손이길. 자발했고요. 그러면. 이거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가. 아, 2대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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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